이제 이거는 거의 끝난 거고 다른 거 아마 한 지금 며칠 안에 한 세 곡 정도 더 완성될 예정입니다 발음은 뭐 정확하지 않아요? 약간 땡 약간 빨랐던 거 같아요 각자보다 좀 어둡지 않아? 이거 두 개가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같아요 응 이런 느낌 이제 끝부분 이거는 그냥 뭔가 약간 애드립같이 그냥 가는 그런 거를 상상하는데 너가 막 섹션 받을 수도 있다 했나? 근데 원래 섹서폰을 생각을 했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가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냥 지금 약간 되게 조용한 마무리가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렇게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묻게 들리게 안 받는 모양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하면 요즘 사는 건 좀 어때 사람 사는 건 똑같애 네가 보자 것 없는 것 같아 더 잊지 않길 바래 언제 얻어드릴 것든 예이 쇼월드 예이 쇼월드 예이 쇼월드 예이 쇼월드 예이 쇼월드 좋은 거 같아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전 이런 느낌이야 요즘 사는 건 좀 어때 조용하게 갑작스럽잖아 됐어 벌써부터 알게 나오는데 어때? 아 아니 아니 EP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? 조금 연결이 안 밸려나? EP가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더 약간 오히려 펀치감 있게 들어갔어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Let's go One Night to Live We only got We only got We only got We only got We got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 요즘 사는 건 좀 연결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 이게 좀 뭔가 듣기가 재밌어 비세한 차이로 좀 더 색깔 있는 것 같아 좀 더 색깔 있는 것 같아 이게 느낌이 좀 좋은데 오케이 이걸로 가자 네 네 그날 오 네 아니요 네 薄